오늘 관객들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못 갈뻔했어요. 계속 노래하다가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언더독 밴드 여러분께서 너무 즐거운 음악을 같이 선사해주셔가지고 함께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되게 새로우신 소프라노 분과 같이 연이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레전드와의 초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4 계속 이어나갈 텐데 많은 응원해주세요. 더쇼서울 이게 계속 진행해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획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준비해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무대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무대를 같이 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제 10회, 20회, 나중에 100회, 200회까지 갔을 때 정말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공연도 한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땠기보다는 좋은 공연을 매번 초대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계속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공연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